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북사업을 전부 다 이화영에 때밀었다고 합니다. 이화영 자신 몰래 이재명 몰래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을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민간업자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도지사 몰래 이화영이 했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결제를 했다. 이재명이 결제를 했는데 왜 했냐니까 나는 그게 올라와서 그냥 클릭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클릭만. 세상에 결제를 하는데 클릭하지 그러면 결제 안에 도장을 꽉 찍는 결제도 아니고 클릭하는데 그 클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고 거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런데 나는 그 클릭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할 부분들 전부 다 이화영에 떠넘기고 그래서 이화영이 그걸 안 하려고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과정에 지난 6월에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보고도 했고 그리고 쌍마오를 부탁을 했다. 이랬는데 집요하게 부인과 그리고 측근을 동원해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조사를 해보면 이화영이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측으로부터 많은 뭔가 담보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이화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쌍마오를 돈받아 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김성태가 과거에 어떻게 돈을 벌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모친상을 당했을 때 자기는 비서실장을 보내고 조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은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또 명분하고 실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쏙과 극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구의 평화부지사 자리를 서로 만들고 여기에 이화영을 임명했습니다. 이후에 이화영은 이재명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사업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법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때 검찰은 이재명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자 경기도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기도 공문을 딱 보여주면서 자 그 당시에 이재명이 지사로 결제한 서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주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다.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결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본인은 그냥 클릭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쌍방울이 뇌물 반대급으로 오던 이권 중에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합의는 2019년 1월 그리고 2019년 5월 두 차례 모두 그의 중국 출장에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중국의 출장 가서 이걸 성사시킨 것인데 해당 출장에서 이화영이 김성태를 만나가지고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논의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자 이화영의 출장은 직속 상관인 도지사 결제가 필요합니다. 해당 논의가 실현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 이재명이 방북에 성공하면 꽉 막힌 한반도 평화 무드에 새로운 물구를 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다음 대선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이화영이 도지사인 자신을 몰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공문은 2018년 만에 북한의 조선 아태위 실장인 김성혜가 이렇게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화영 씨가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하는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과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였는데 이재명은 이화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사가 도지사의 성인 없이 부지사가 이렇게 사기업을 동원해갖고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검찰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지사 성인도 안 받고 보고도 안 하고 몰래 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재명의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혼자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내뱉고 있으면서 전부 다 그걸 이화영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맨 처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본인이 범죄 혐의로 몰고 가다가 그리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다가 혐의가 한두 가지 아니고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까 이화영도 그래서 진술을 번복했고 지난 6월 달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본인이 남북 관련된 사업, 유엔 제재 위반에다가 그리고 제3자 내몰에다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온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진술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또다시 이화영이 전부 다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걸 확인하고 이렇게 지난 9일 날 검찰에 출석했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고 난 뒤에도 그 내용들이 질문이나 딱 보니까 완전 이재명의 혐의가 명백하게 딱 드러나니까 그걸 파악하고 그냥 서명 날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오자마자 국회에서 드러누워서 이제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영장 청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다시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오후 1시 반에 출석해서 한 두세 시간만 받겠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까 검찰로서도 사실 이재명의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이재명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답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늘 출석하고 난 뒤에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9일에는 8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도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은 어떤 태도를 취했지 이재명은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찾아보고 이재명에게 단식을 멈춰달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부인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단식을 멈춰달라 뭐 이렇게 지금 단식을 멈춰달라고 하는 이런 업소하는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거 부각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오늘 검찰에 출석한 모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제대로 걸어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실력하든지 휠체어 타워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다가 아 어지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쇼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은 극도로 동정 여론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또 발부를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검찰과 씨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재명의 운명 오늘을 기점으로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